으 으 으 으 으 바보 아니라도 금융지식 없을 수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, 뭐 좀 살 수 없는 사람이야? 잠깐만, 이상하다. 이거 하나 걱정해줄라? 전화 나왔다, 보정치다. 임현아는 전화하고 있는데, 국방에 갔다.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? 왜 나만 빼놓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? 사람을 뭘로 보고? Fuck all of these people for what they've done to me. And for them to be tweeting right now, I'm playing the victim. I am the fucking victim. You have abused me and lied. 진짜 싫어. 진짜 미안해. 짜증나요. 죄송합니다. 뭡니까? 경찰입니다. 잠시 수색 좀 하겠습니다. 혹시 모르니까 이 말 하고 갈게요.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, 본부장님이 제일 친절했어요. 나한텐. 잠. 오윤주 데리고 갈 거야?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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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완료.